필리핀에서 한방에 당신도 당할 수 있습니다. 한국에서 투자를 하고 건물을 같이 짓다가 이제 돈이 계속 들어가니깐 이제 더 이상 돈을 넣을 수 없다 이제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깐 알았다 그러면 며칠날 와라 그러면 돈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받아 가라 이렇게 해서 돈 주기로 한 날짜에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돈이 미안한데 돈이 준비가 안 됐다 급한대로 내 차라도 먼저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차를 받아서 차를 끌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경찰들에게 체포됐습니다. 절도 차량 절도범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킨나비나 카나비 아주 중재입니다. 그래서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당장에 이제 구속되고 이제는 필리핀에서 형을 받게 되면 몇 년을 필리핀에서 살지 모를 그런 상황에 처해 버린 겁니다. 외국당에서 교도소를 가게 되면 누구 하나 뒤를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돈을 빌려줬던 사람 자기를 신고한 사람하고 합의를 받습니다. 교도소를 안 가고 한국을 나가는 게 가장 우선적인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빌려줬던 돈을 포기하고 한국을 나가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고 그렇게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. 필리핀에서는 법 절차가 복잡해서 사람을 구속하고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현행범 같으면은 그래서 필리핀 법을 잘 이용하는 사기꾼놈들은 그렇게 사람을 올가맵니다.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이 준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급한대로 우리 집에 와서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있으니까 이거라도 먼저 가져가라 했을 때 그걸 가져 나오는 순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거라 생각해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. 그리고 필리핀에서 사람을 셋업 할 때는 마약이나 총알 이런 것들로 셋업을 하는데 그 이유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셋업을 하는 겁니다. 몇 년 전에 또 앙겔레스에서 사기를 쳤습니다. 돈을 사기를 쳐서 그래서 피해자가 그 사기꾼을 잡았는데 잡아서 도망가려고 그러니깐 사무실로 자기 사무실로 이렇게 데려가서 앉혀 놓고 돈을 어떻게 갚아 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전화를 좀 쓰면 좋겠다 그러면 돈을 전화를 해서 어떻게 구해서 주겠다라고 해서 전화기를 줬습니다. 전화기를 주니까 그 전화로 한국에 있는 지인한테 통화를 해서 자기가 지금 납치가 돼 있다. 빨리 외교부의 영사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자기가 앙겔레스 어느 어느 사무실에 잡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 이래서 한국 대사관에서 필리핀 경찰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그 사무실을 덮쳤습니다. 그래서 한국 사람이 돈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되레 납치범으로 오해받아서 경찰에 잡혀갔습니다. 그리고 그 사기꾼 놈은 합의를 봐주는 대가로 한국에 가는 비행기표까지 빚쟁이들에게 욕을 했고 자기가 사기를 친 돈을 이제 없던 일로 하는 걸로 해서 합의를 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필리핀에서 어떤 상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멱살을 잡고 치고받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한국 법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필리핀 법을 좀 아셔야 됩니다. 한국 분들이 몰라서 사기꾼이 도망을 다니면 주변 사람들하고 잡아다가 사무실로 끌고 가서 겁주고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 하는 순간 납치 감금으로 해서 필리핀에서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필리핀 법이 이해를 못할 그런 법이겠지만 필리핀이 그래도 미국식 법을 따라서 사람 우선하는 그런 법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법 절차하고 많이 다릅니다.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해결하시려고 하지 말고 교민보호단체에 도움을 받으십시오. 법적인 부분 조언해 드리겠습니다. 법적인 부분 조언해 드리겠습니다. 법적인 부분 조언해 드리겠습니다.